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활발히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상황이 좀 별로입니다. 그런데 좀 상반되는 곳도 있군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는 연초 지속 오르더니 최근 34년 만에 3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만 7천 선이었으니 30% 급등한 것으로 도쿄거래소 시가총액도 3년 반 만에 상하이를 재역전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 추세에 맥을 못 추던 분위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유입되는 자금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일본 주식은 725억 원, 지난달의 9배 수준입니다. 니케이지 수 추종 ETF에도 수백억이 몰렸습니다. 계속된 엔저 효과로 반도체 등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내수도 동반 회복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저금리 유지 통화 정책 그리고 미중 갈등에 중국에서 빠진 외국인 자금의 대체 투자처로 효과도 봤습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하고 일본 정반대인데 일본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일단은 역대급 엔저의 효과를 안 봤다고 할 수가 없겠고요.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차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연간 순액이 4조 엔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6조 2,300억이 넘는 돈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 잘 벌었고 앞서 한국이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 짜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작년에 내내 했던 게 주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라, 주가 지수 어떻게든 끌어올려라 해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금리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이 연초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한다, 금리의 피벗이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국 증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일본 증시를 더 빛나게 하거나 이쪽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일본 증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때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해서 서학개미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락개미가 또 유행이라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일본 증시에 들어갈 만한 겁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사실은 상투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내 영역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락개미들이 뜨겁게 달려드는 이 분위기만 봐도 정말 고점에 다가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월 내내 사들인 일본 주식이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락개미들이 1일부터 12일 사이 사들인 금액이 720억 원이니까요. 지금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